출발 fallen 선수 경기해서 되겠어 왼발 승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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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드립니다. 여고 4만 6회 펑크 결승 진출 선수는 속히 선수 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.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. 여고 3학년 5회 펑크 결승 진출 선수는 속히 선수 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. 대기 바랍니다. 대기 바랍니다. 대기 바랍니다. 2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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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마리 2마리 2마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게 형님 가려야 하나. 가까이 올리고 오잖아. 가까이 올리고 오잖아. 미루 올려오잖아. 미루. 내 말. 못 타요. 못 타서 뛰는다. 아니야. 우리 말 아니야. 확실하게 밀어. 그냥. 밀지 말고. 밀으라고. 아이씨. 아차. 아 죽도 말하고 또 그러나. 가까이 올 거야 이제 또. 마을ій어. 그래.. 어 어 어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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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라 배라 어떻게 해 아 중요한거지 바닥이랑 쳐다라 뱃배라 내가 먼저 타고 해야해 당하지 말고 눈떠서 조심해라니까 눈떠서 나가려고 해야 한다고 지금 죽었잖아! 왼발! 때려! 연결해야 돼, 죽을 수 있어. 붙어서 왼발이야! 파이팅! 오른발 때리고, 오른발 때리고 해라고! 파이팅! 40초! 야! 곰대지 말라고! 파이팅! 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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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서 하려고! 가방을 좀 대, 오른손으로! 위험아! 해야 돼! 가까울 거야! 가까울 거야! 때려! 그렇지! 자꾸 나가지 말라고! 때려! 바로 올리라고! 그래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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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